스타트 연습 지상에서 하는 방법 일단 스타트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요 점프를 할 때 발목 끝까지 밀어 주셔야 돼요 그 벽을 발목이 요렇게 딱 펴질 때까지 발목이 요렇게 쭉 펴질 때까지 발목이 쭉 펴질 때까지 내가 그 벽을 발목 끝까지 밀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집에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의자를 갖다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의자를 짚으면서 점프를 할 거에요 점프를 하는데 우리 발레 하시는 분들처럼 발목이 요렇게 딱 펴져 있어야 돼요 펴져 발목을 누르면서 그냥 점프만 하는게 아니라 자 보세요 발목이 요렇게 돼야 돼요 발목 봤죠 금방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여기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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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발목을 발목을 밀어주는 연습을 하면 스타트 할 때 요 느낌 그대로 스타트에 옮겨 가면 스타트 날아갈 거에요 요렇게 발목을 밀어주는 연습 하십시오 하십시오